네, 홈쇼핑에서 정말 운명한 행거입니다. 가상화로 3단 행거에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쇼핑몰스 정현주고요. 네, 안녕하세요. 변진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주 좋은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0억 돌파 특집 방송이거든요. 자, 특집의 혜택, 처음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선물까지도 꼭 한번 챙겨 보시고요. GS 앱 요즘 활용 많이 하시죠. 여러분, 큰 행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벤트 창이 있습니다. 이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추가 적립금 5%까지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적립금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적립까지도 받아보시고요. 5만 원 이상 방송 상품 3회만 구입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알래스카 연어 12캔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오늘은 누려보시고 누려보시고 다 가져가실 것들 챙겨가 보세요. 맞습니다. 요즘에 정리해야 되는 그 시즌이기 때문에 까상마루 행거 참 많은 분들이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기다리셨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행거는 많다. 단 120억 행거, 바로 까상마루. 이유가 있는 수납의 끝판왕 까상마루 3단 행거. 1주년, 오늘 그 특집 방송입니다. 방송 중에만 무이자 10개월 한 세트에 한 달 9,800원. 원플러스 원 세트 한 달 18,700원. 원플러스 원 세트 최근 3회 방송 연속 매진 사상 최초 혜택에 주목하세요. 까상마루 3단 행거 두 세트에 까상마루 서랍형 수납박스 무려 6종을 더. 1주일의 무료 체험과 사각 정리함 총 60분을 추첨해 행운을 드립니다. 정리 시즌입니다. 지금 이제 봄철이 딱 되면 정말 두툼하고 묵직하고 그냥 걸려만 있어도 칙칙해 보이는 겨울옷들을 싹 정리하실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봄 시즌 옷이 싹 바뀌잖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실 때 정말 옷장을 몇 개씩은 새 옷장을 들여놔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지만 우리 집에 옷장 들어올 공간도 사실 여의치 않고요. 딱 만만한 게 행건데 1단 행거 사다가 부족해서 2단, 3단 행거 따로따로 사자니까 가격도 비싸고 홈쇼핑에서요. 그런 고객님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3단 행거를 출시하고 나서 1년 정도의 기간 만에 무려 120억이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홈쇼핑에서 이거는 100억 돌파됐을 때 제가 100억 행거예요. 이런 제품은 무조건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홈쇼핑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건 고객의 피로를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가격 구성 혜택도 너무 좋습니다. 무이자가 저희가 여유롭잖아요. 10개월까지 지원이 돼서 한 세트 한 달에 9,800원이에요. 1만 원도 안 되는 이 금액으로 여러분은 무려 3단 행거, 1단도 아닌 3단 행거를 가져가실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요. 그다음 오늘 사상 최초입니다. 한 개에 1만 5천 원 하는데 서랍형 수납 박스를 저희가 무려 3개를 1만 5천 원, 1만 5천 원, 1만 5천 원, 1만 5천 원, 1만 5천 원 이 세 개를 오늘 모든 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철지난 겨우로 넣으시기에도 괜찮고 소풍 같은 거 수납하시기도 좋은데요. 중요한 건 마지막 바로 이거예요. 모두 행거부터 시작해서 수납 박스까지 모두 다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구를 행거를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해보실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 드립니다. 저희가 아무 때나 매방송 때마다 무료 체험 찬스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기왕이면 왜 우리도 물건도 한번 봐보고 구입을 하고 옷도 한번 입어보고 구입하시잖아요. 행거도 한번 써보고 구입해보세요. 특별한 혜택으로 무료 체험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무료 체험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써보시고요. 마음에 안 되시면 반품 취소 다 되는데 1단이 아니라 3단 행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1단 행거를 마트에서 하나씩 구입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되게 1단 행거 정도 지금 쓰고 계신 분들 그리고 써봤던 기억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1단 행거도 만만치 않죠. 저희는 한 달에 9,800원으로 3단 행거를 가져가시고 옷이 250벌, 250벌, 250벌의 옷이 여기 싹 걸립니다. 대단하죠. 정말 이거는 대단해요. 그리고 앞단에 보시면 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갔다 거시면 돼요. 먼저 좀 길이가 낮은, 높이가 낮은 이런 블라우스나 아빠들 와이셔츠류, 지금도 월요일 시작됐기 때문에 주말에 엄마들이 세탁해놓고 다름질해놓던 거 일주일 거 싹 걸어놓는 댁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엄마들 블라우스 이런 실크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구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아주 갇혀 입으셔야 하는 자리에 주로 꺼내셨던 이런 실크블라우스 같은 경우도 옷장 안에서 옷과 옷 사이에서 막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걸려 있으면 이게 막 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여유 공간을 두시고 행거 1단에다가 다 걸어놓으시면 정말 많은 옷이, 여유 공간, 숨 쉴 공간을 주면서도 정말 많은 옷이 걸립니다. 제대로 수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애들 신학교여서 아침에 학교 갈 때 교복 입는단 말이에요. 교복 이렇게 딱 주말에 세탁하셔서 교복 걸어놓을 때도 한 벌로 이렇게 싹 걸어놓으면 아침에 찾고 찾아서 입고 가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단으로 올라갑니다. 2단은 지금 이제 나들이 철이고 또 등산 갈 계절이라서 등산복 입으실 때도 이렇게 등산복 재킷이나 아니면 모자 같은 것도 세트로 여기다가 걸어놓으시기에도 괜찮고 그쪽에 아빠 옷들 있죠. 아빠 옷들, 양복이나 이런 자켓유, 자켓유 보관하시기에도 높이가 딱 좋아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셔도 구겨지지 않아서 정말 깔끔한 상태로 보관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특히나 바지, 높이 자체가 여유가 있어서 바지 정리하기에도 참 좋으실 거예요. 지금 이 2단인 것 같은 경우는 제 가슴 정도 높이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걸기에 높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양복 바지를 드라이 클리닝을 해와도 보통 세탁소에서 이렇게 접어오죠. 이 말은 뭐냐면 빨리 펴서 걸라는 뜻이에요. 이대로 입고 가면 여기에 일자 주름이 가잖아요. 그래서 다림질 안 해온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 주름 가게 이대로 그냥 옷걸이에 걸지 마시고 여러분 바지걸이 있으시면 딱 잡아가지고 이대로 구겨지지 않게끔 탈탈탈해서 여기에다 그냥 딱 걸어 두시면 되는 거죠. 청바지, 면바지는 세탁하고 나서 바로 빨랫줄에 널려 있는 상태로 갔다 와서 여기다가 넣으셔도 충분하세요. 구겨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가 이 정도 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김 없이 옷을 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단까지. 키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거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키높이 그냥 찾으셔서 원하는 대로 거시면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높이가요. 190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여러분 키에 맞춰서 이것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마음껏 되니까 조절하시되 이런 롱코트 있죠. 트렌치코드랑 롱코트. 이렇게 길이감이 긴 것도 사실 옷장에서 북박이장이나 장롱에 있으셔도 이런 긴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저희 집도 보니까 이 정도예요. 딱 이 정도 아니면 많아봤자 이 한 칸 정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긴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그런데 롱코트, 코트류들, 또 긴 원피스들. 영 이런 옷을 보관할 공간이 좁다고 여러분 느끼셨다면 이렇게 긴 롱코트도요. 3단에 쫙 한 줄을 그냥 다 걸어보셔도 돼요. 아빠들 옷, 엄마들 재킷, 아니 엄마들 원피스 싹 그냥 3단에다가 다 걸어보셔도 돼요. 아주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쪽도요. 절대 놀릴 수 없죠. 뭐 인라인스케이트 아니면 가방 그리고 자주자주 안 쓰는 소품들 바구니에 담아서 한꺼번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벌써 3단을 활용을 했는데 저는 집에서 쓰다 보니까 싸트리 공간을 또 찾았어요. 그게 바로 여기 아랫 공간이에요. 이 아랫 공간. 여기가 딱 이렇게 정말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간에다가 철진한 겨울옷들 집어넣을 때 박스를 해서 싹 집어넣으면 좋은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서랍형 이 수납박스 3종을 같이 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같이 드리기 때문에 수건도 담으시고 여성용품도 담으시고 아니면 옷, 이런 옷들도 한번 담으시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근사하게 보관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짜트리 공간 있잖아요. 바닥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밑에 공간까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보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5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5단으로.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1 플러스 1을 하시면 사상 최초 혜택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서랍형 수납박스를 6개. 이것도 역시 더블로. 이것까지 더블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드려요. 120행구가 돌파가 되면서 120억 매출을 올리면서 특별한 혜택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정리 한번 싹 해보시죠. 겨울철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겨울옷까지 정리해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무료체험. 본품 1 플러스 1으로 하셔도 두 개 모두 다 무료체험 들어갑니다. 수납박스는 제외예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받으세요. 설치, 조립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도 받자마자 제 손으로 제가 직접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 조립을 해서 전문가들이 다 조립을 해서 배송해서 여러분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 혼자 하셔도 충분하시고요. 그다음은 공간 제약이 없어요. 보셨어요? 자바라 형태라고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 제약이 없어요. 방이 좁다 그러면 방 넓이에 맞춰서 아니면 베란다로 놔야지 그러면 베란다 넓이에 맞춰서 벽 한쪽을 아예 드레스룸으로 꾸며야지 그러면 완전히 다 확장을 해서 이렇게 최대로 늘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네, 150cm까지 맞춤 공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길이 조절 다 가능하시고요. 맞아요. 단순히 길이 조절뿐만 가능한 것만 아니라 높이까지도 높이까지도 190cm까지 올라가거든요. 윗 공간까지 버려두는 공간도 이제는 다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정말 긴 롱코트 같은 거 여기다 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스텐레스 봉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짱짱한 거 보여드릴게요. 행거를 저도 사서 써봤지만 위로 올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뚫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텐레스 봉 정말 너무너무 짱짱해서요. 너무너무 짱짱해서 저희가 생수통을 지금 달아봤거든요. 아주 잘 걸려있죠. 저거는 뭐 남자가 들어도 참 무거운 무게인데 일단은 중앙 봉에 대해서는 15kg 하중 테스트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거울옷 같은 거 특히 남자 모지코트 하나만 보관한다 하시더라도 굉장히 무거워서 휘고 무너지고 할 텐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튼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지금 1 플러스 1 세트 최근 3회 연속 매진이었습니다. 매진입니다. 4상 최초의 혜택으로 오늘 1 플러스 1 세트를 하시더라도 서랍형 수납박스 1 플러스 1으로 무려 6종을 받아보실 수 있는 최초의 날이고요. 처음입니다. 일주일 무료 체험 1 플러스 1 세트 하시더라도 2개 행거 모두 다 일주일 무료 체험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서랍형 수납박스는 이거는 무료 체험 안 돼요. 그다음 사각 정량 60명을 저희가 행운 찬스로 추첨을 해서 드릴 거예요. 네. 이 행운까지도 다 누려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즌이 됐습니다. 겨울을 다 집어넣고 이제 봄 옷도 빠르게 빠르게 꺼내셔야 되는데 막상 행거 부족해서 옷걸이가 부족해서 이것저것 때문에 정리를 아직 못 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들어오세요. 맞아요. 오늘 착 받아보셔서 많이 걸리니까 무료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1 플러스 1도 추천해드리는 게 자녀분들이 좀 있거나 혹은 이불, 겨울 이불도 빨래해서 건조대로 넣으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 1 플러스 1으로 받아보셔서 잘 활용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는 건조대로 쓰시거나 하나는 아예 행거로 쓰시고 저희 1 플러스 1 세트 오늘도 주문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봄옷들 꺼내시고 그래도 아직 겨울옷들 조금 걸어놔야 되고 이 시즌이 완전히 다 집어넣기에는 겨울옷 외투 같은 거 조금 걸어놓으시고 봄옷 니트 같은 거 꺼내시기에 그냥 1단이 아니라 3단 행거를 해놓으시면 옷을 많이 수납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에 250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놨을 때 굉장히 짱짱하고 튼튼해.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행거라기보다 정말 드레스룸을 하나 맞춘 듯한 느낌? 시스템 옷장이 하나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 그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무료 체험을 드리는 건 써보시라고 옷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정말로 가로로 150까지 저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공간만 있으면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쪽으로 1단이 아니라 2단, 3단까지 올리는 거라서 3단 행거면 옷이 250벌 올라가거든요. 거기에다 가장 위쪽에는 이렇게 잘 안 쓰는 용품들 보관하셔도 자주자주 안 쓰는 용품도 보관하셔도 괜찮고 바닥에는 거기 겨울옷 집어넣으실 때 겨울옷 넣은 수납박스 같은 거 보관하셔도 괜찮고요. 활용도는 정말 200점, 300점 주고 싶을 정도로 저도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공간은 정말 좁은 공간만 사용해요. 이제 보세요. 짜투리 공간, 정말 좁은 공간, 좁은 공간만 사용을 하는데 위로 올려서 3단이나 되니까 옷이며 소품이며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도 주변에 제가 막 입소문을 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쓰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요. 1년 정도 기간 만에 무려 120억 판매가 됐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못 드렸던, 이제껏 못 드렸던 사상 최초의 혜택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1 세트가 최근 3회 방송으로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산업형 수납박스도 오늘 1 플러스 1으로 하시게 되면 3종, 3종에서 총 6종 받아가 보시고요. 무료 체험 찬스가 있어요. 행거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보고 사용해 보고 결정해 보실 수 있도록 시간도 드릴 거고요. 거기에 사각정리함, 60분, 저희가 행운 찬스까지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드리는 이 혜택만큼은 특집 방송의 이 혜택은 놓치지 말고 다 가져가 보시죠. 저희 지금 아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만 200분 넘게 주문 전화를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1 플러스 1 세트는 직전방사 3회 연속에 싹 다 매진이었어요. 정말 연속으로 1 플러스 1 세트는 다 매진이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사실 따로따로 구입하시는 것보다 한꺼번에 1 플러스 1 세트 하시면 가격이 더 저렴해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렴하고 그리고 또 나눠내시더라도 부담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1 플러스 1 세트를 할까?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를 써보면 이거 괜찮은데? 우리 옷 많이 거는 애들방에 하나 넣어주고 하나는 우리 안방에 넣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를 또 따로 사게 되신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1 플러스 1 세트 하시는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저희도 솔직히 저희가 많이 판다고 저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객님들이 좋은 혜택 가져가시면 저희 입장에는 훨씬 좋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좋은 혜택 가져가시라고 1 플러스 1 세트를 저희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방송도 3회에 싹 다 매진이었고요. 저희 현재 200분 넘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1 플러스 1 세트 저희 행거 2개 모두 다 무료 체험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정말 저희 GS샵 오늘 잘 들어오신 이유가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서랍형 수납박스를 드리는데 이거는 진짜로 그전에 드렸던 제품하고 완전히 달라. 이거 보세요. 그냥 도둑 인테리어 역할.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딱 보셔도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 그대로 나죠. 실학성은 또 얼마나 되죠? 그럼요. 활용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옷부터 시작해서 저는 수건 같은 거 욕실 옆에다가 딱 두고 깔끔하게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저렇게 네이밍까지 다 해보실 수 있도록 처리가 다 돼 있거든요. 저거를 무려 하나 가격이 15,000원인데 일단은 3종을 드릴 거고요. 3개예요. 1 플러스 1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6개예요. 무려 6종. 6종을 다 챙겨드릴 거예요. 15,000원짜리 6개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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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200분 넘고 250분 저희 일주일 무료 체험도 1 플러스 1도 다 있어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은 손해볼 게 없으세요. 정말로 하나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써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100% 무료 반품이에요. 반품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수거해갑니다. 이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제품 짱짱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 행거가 아니라 짱짱하게 스테인리스 봉으로 만든 3단계